좋아요, 구독 네, 성경희 감독님은 로지시스를, 문종 감독님은 모틀엑스를 선정했습니다. 네, 두 감독님들의 이 네일장 주전선수들 목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니, 두 분 오늘 확실히 마음이 통하신 것 같아요. 스스로 끝나네요. 모틀엑스, 로지시스, 저는 이런 것만 보입니다. 스스로 끝나는 두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두 분이 또 각 서로의 선수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너무 궁금하고 왜 이 선수를 골랐는지도 지금 너무 궁금한데 일단 우리 성경희 감독님, 로지시스를 골라주셨습니다. 이 친구는 뭐가 대롱대롱하던가요? 일단 이 종목은 그동안에 우리가 NFT, 증권형 토큰이 움직였잖아요. 로봇, 인공지능, 그 다음 NFT, 증권형 토큰, 그러면 또 뭐가 움직일까? 엮어보신 게,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제가 다음은 디지털 화폐인데, 다음은 살아있는 테마가 디지털 화폐인데 톡방에도 이야기하고, 마이크 잡고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후장에 늦게 갑자기 로지스가 움직이더라고요. 아, 갑자기? 장갑판에? 네.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는 다음 테마, 우리 한국은행 전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쪽에 용구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참 얘기 나왔었죠.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상용화시키고 있고 CBDC? 네. 디지털 화폐에 상용화시키고 있으면 이걸 이제 달러하고의 이 하나의 싸움이에요. 이제 패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다음,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도 용구 결과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용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은 저는 디지털 화폐가 다음 테마로 한번 소난매가 강하게 도입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선택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패턴 자체가 아주 이쁘게 61선 위에다가 지금 장대봉으로 올려놨거든요. 네. 차트를 좀 볼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장대봉으로 이 극구 안에 딱 올려놨어요. 120원 터치하고 밑에 61선 위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눌린 구조 나오면 다음 바로 5천원까지는 일단 한번 터치를 하겠다는 의미가 좀 강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지금 얼마인 거죠, 감독님? 4,405원입니다. 근데 5천원 돌파하고 그 이상으로까지? 네. 5,5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5,500원까지. 알겠습니다. 테마적으로 좀 분석을 했을 때 다음 바톤은 디지털 화폐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갤럭시아 모니트리가 증권용 토큰으로 급등파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오늘 보니까 단할이 조금 이제 후발주로 움직일까 말까 하다가 살짝 주저앉았거든요. 단할 갖고 계신 감독님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공략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2천원을 살짝 도입하다가 5,900원대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증권용 토큰을 건드는 것보다는 다음 선순환으로는 이 디지털 화폐 쪽이 한 번은 더 도이겠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오늘 딱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아 우리 성경희 감독님의 매의 눈에 걸렸습니다. 로지시스. 장 막판에 살짝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게 딱 덜미를 잡힌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다음 테마, 움직일 테마 안에서 끼쟁이 선수로서 활약할 수 있을지. 네. 로지시스. 활약한다. 활약한 수 있을지가 아니고 활약한다. 온점으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아 긍정적인 마인드. 아 리얼라이제이션 비비드 드림. 그렇죠.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알겠습니다. 로지시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한번 생생하게 꿈꿔보죠. 자 우리 문주홍 감독님 모트렉스를 골라주셨어요. 이 친구는 왜 눈에 띄었을까요? 모트렉스 사실 이제 뭐 수익을 지난해 좀 많이 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전히 그 한 번 냈다고 수익을 한 번 냈다고 이렇게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접근했던 그 부분의 어떤 스토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그에 맞는 주가 조정이 알맞게 들어와 있으면 재진입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감독님은 정이 많네요. 주식은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끝까지 가야죠.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성장 스토리를 결국은 내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하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을 하고 앞으로 이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 스토리를 갖고 가는가 그거를 계속해서 보면 결국은 대박이 나죠. 그래서 어쨌든 모트렉스는 이제 국내 자율주행 관련된 우리가 흔히 요새는 이제 기본 옵션이 전부 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이렇게 화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비나 뭐 임포트 엔니어먼트 시설 장비도 굉장히 좀 기본으로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거의 국내 1위죠 이거는. 모트렉스. 현대기화에 이제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회사 보면은 지난 2020년도까지는 매출이 한 2천억 전후에서 영업 적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신차나 이제 나오는 것들을 모델을 보면은 거의 기본 옵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회사가 거의 다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원래 이제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유보율이 한 5천 프로가 돼가지고 배당도 많이 주고 무상 경제까지도 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 영업 성장률이 매출이 계속 그 5천억씩 늘어나고 향후 3년 이내에 뭐 한 9천억 1조까지도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지금 현재 조정을 상당히 좀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정도 눌림목이 약간 좀 올 소지가 있지만은 한 번 튀면은 굉장히 좀 가볍게 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내용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스킬을 갖고 있고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아니 자율주행하면 사실 모를 수 없는 종목이죠. 모트렉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일단 이 선수와는 인연이 좀 깊다고 합니다. 우리 문종 감독님이 잘 알고 있는 선수고 스토리를 알고 있고 이 선수가 실력도 있는데 추세적으로도 달려가고 있으니 안 살 이유가 없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주전 선수들까지 공개가 된 마당에 서로 선수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자율주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현대 기아차 완성차들이 또 잘 달려줬으니까 더욱더 사실 기대가 되거든요. 모트렉스 선수는. 우리 성경인 감독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모트렉스도 저도 평소에 관심 있게 본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아 추세를? 네. 잘 선정하신 것 같아요. 지금 뭐 121선도 올라탔고 이제 21선만 받쳐준다 하면은 그냥 뭐 17,500원대까지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확실히 추세적으로도 기세가 무서운 선수다. 한번 뭐 약간 눌림목이 있을 지원정. 결국은 이제 20선하고 뭐 베이스선이 역전현상이 좀 나오면은 결국은 약간 눌러주고 거래량 파동만 한번 나와주면은 언제든지 틀 수 있는 준비는 된 것 같다. 지금 현재 시장이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대용준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모트렉스 선수 이제 두 분 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선수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희 감독님의 로지시스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문종 감독님 로지시스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나 솔직하게 역시나 이제 그 아까 로지시스 딱 말씀을 하셨을 때 아 역시 바닥에서 대량골에 윗고리 양봉이 있거니 그런데 역시나 역시나 똑같은 패턴이 또 역시나 했든 역시나 동해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투로 일단은 그냥 잠깐 비춰서 봐도 답이 나오죠 그냥 그냥 여기서 바로 밑에서 바닥 최바닥에서 윗고리 긴 은봉의 대량거래 살짝 물량 테스트 한번 하고 이거를 바로 밑으로 요걸 했을 때 바로 이렇게 훅 꺾어지면 이거는 끝나는 종목인데 옆으로 물량 테스트를 그대로 해주고 오늘 그대로 이 부분 그러니까 윗고리 양봉의 대량거래 다시 그럼 앞거래를 일단 잡아먹는 패턴이 아무리 장난치는 매매라고 하더라도 손이 있는 그런 종목이면 약간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 이 앞에 11월 달에 있었던 이 꼬리 그러니까 이 거래량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딱 걸림돌인데 이건 언제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눌리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격을 약간 조정시켜 놓고 빵 터지면 한 저 위에 있는 장기 입형선 5500원 이상 뭐 그런 부분도 터치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여지네요 좋아요 구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